제재소 마당으로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크기의 원목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나무길래 이렇게 거대한 것일까요?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업소 나가 식당 태블이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이 태블입니다. 나무를 내릴 준비를 하는 작업자. 차에서 떨어지라는 표시를 하는데요. 드디어 고정했던 줄을 풀어 나무를 아래로 내립니다. 10여 개의 대형 통나무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잠시만 방심해도 위험할 수 있는 작업. 그래서 나무 하차 작업을 할 땐 항상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1톤. 1톤. 네. 더 큰 거는 5톤씩 8톤, 10톤이면 가랍니다. 트럭에서 내린 상태로 나무를 그대로 두면 불러내려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중으로 지게차 뒷바퀴가 들려버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지게차가 덧붕에 들리면 얼른 발을 내려야지. 잘못하면 그냥. 목에 균형이 안 맞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지게차 작업은 대부분 베테랑 작업자들이 진행합니다. 작업을 위해 나무를 제재소 안으로 이동합니다. 운반된 통나무를 기계에 올리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줄자를 이용해 나무의 크기를 체크하고 사선으로 연신 줄을 긋습니다. 나무 자체가 원체 고가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방향을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잘못 자르기라도 하면 테이블이 몇 개 안 나올 뿐 아니라 나무 전체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보니 한가운데 시튼 무늬가 있습니다. 원래 나무 자체가 원해. 식탁이 더 이쁘지. 각자 가지고. 신중하게 절단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갑자기 기계를 멈추고 나무 상태를 체크하듯 사이즈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나무의 위치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루는 걸까요? 이렇게 따져나 마무리하고 마지막에는 단단에다가 다 먹으려면 다 타려면 놀리듯이. 제 주소는 버릴 거 하도 없어요. 이 톱밥도 돈 주고 팔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또 바깥에 찌꺼리기는 또 화분하는 데 또 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나무의 손상이 안 가도록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먼지입니다. 제재 작업 중 날리는 나무 먼지들은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땀이 난 피부에 달라붙던 더 곤육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넓이가 많이 나요. 안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하니까 벤들만 해요. 힘들죠. 서서 일하니까 움직여야 하는데 서서 일하려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오늘 도착한 나무의 재단 작업을 모두 끝내려면 갈 길이 멉니다. 뭘 확인한 걸까요? 아주 자기가 좀 머리가 아주 자겠습니다. 장대를 톱날에 끼워 기계를 멈춥니다. 사실 톱날이 무뎌지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예민하게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끊어져요? 대부분 하면? 네, 터뜨린다고, 터뜨린 게. 수련적으로 지금 용접 안 되거든요. 용접 안 되거든요. 통나무를 자르는 톱날답게 크기도 굉장히 대형인데요. 짧으면 1시간, 길어도 3시간에 한 번씩은 톱날을 새것으로 교체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톱이 다 안 되면 나무 한 톱날 3번, 4번 정도만 가요. 조심스럽게 기계에 톱날을 끼운 후 제 위치에 안착이 됐는지 확인하고 작업이 다시 게시됩니다. 자른 나무는 컨베이어 벨트를 펴고 작업장 밖으로 운반되는데요. 바로바로 쌓아 정리합니다. 그런데 나무 사이에 뭘 끼워 넣었네요. 이 나무가 상태예요, 상태예요. 상태. 상태는 뭐냐면 나무 넣고 이거 넣고 나무 넣어야지 중간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상태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건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나무 사이에 산대를 끼워 넣어 바람이 통하게 해줘야 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건조가 잘 안 되거나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건조장 갑니다. 네, 그런 게 보통 5년에서 7년? 7년? 네, 아프리카 나무. 나무 좋으면 좋을수록 원이 자연건납니다. 좋은 우드 슬래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의 건조가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짧아도 3년 이상은 건조를 해야 해서 공장 곳곳에 상당량의 나무가 자연건조 중입니다. 자연건조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또 남아있는데요. 바로 인공건조입니다. 자연건조는 바깥에 말라도 속 안까지 절대로 말릴 수가 없어요. 40도에서 80도까지 온도를 천천히 올리며 장장 60일 동안 2차 건조를 해줘야 합니다. 나무 절단했을 때는 60%, 50% 나옵니다. 그렇지만 자연건조 했을 때 자연건조는 30% 나옵니다. 10% 미만은 무조건 떨어져야 합니다. 10% 미만은 무조건 떨어져야 합니다. 자, 물 있습니다. 물. 물 있죠? 뭣도 모르고 할 때는 뭐 1년 잘하고 1년 5개를 하고 바로 가공하고 했는데 나무 제재할 때는 막 잘라고 놔도 대피하고 나무 돌아가고 그래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든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조 후 다음 단계는 표면 가공 작업입니다. 소평은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평도 맞추고 거친 표면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막 눌려있고 톱 자국이 많아서 잘 안 보이던데 무늬가 다 보이고 더 좀 밝아 보일 거예요, 아마 다 나오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 수없이 나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재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가 보통 100에서 200kg 되지 않을까요? 우드 슬래브는 나무 무게만 가벼운 것이 50kg 정도고 무거우면 몇백 킬로그램이 넘으니 건장한 성인 남자 셋이 함께 들어도 더거운 무게입니다. 다시 재개된 대피 작업. 횟수의 제한 없이 표면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 깎아줍니다. 대피기로 한 1, 2mm 정도 다듬은 다음에 샌딩실로 가서 샌딩으로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고되고 힘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 대피 기계로 다듬어준 표면을 다시 한번 손질해줘야 합니다. 1차적으로 계속 소수가 낮아져요. 처음에 80방, 마지막에 320방. 기계보다 정확한 것이 사람 손이라고. 그래서 언제나 마무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또 면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지고 감각으로 트긴 거니까 확인해가면서 많이 찔려요. 간혹하다 보면. 축찍이 될 수 있어요. 샌딩 작업이 끝난 후엔 미세한 홈을 메꿔주는 퍼티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데 김치 국물이 그냥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분용을 메꿔주는 건데 메꿔줘서 갈아내는 거예요. 보기에는 쉽게 만들 것 같지만 우드 슬래브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버티의 반죽이 굳으면 샌딩 작업을 통해 표면을 다시 한번 매끈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 평탄화 작업은 끝이 난 겁니다. 우드 슬래브가 향하는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작업자가 분무기로 투명한 액체를 테이블에 뿌립니다. 마지막 코팅 작업입니다. 미세한 안개 분무 방식으로 표면에 우레탄을 분사해줍니다. 우레탄은 식탁 위에 많이 하는 구장인데요. 표면이 깨끗해지고 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활 방수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우레탄을 분사한 후 사포질로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세 번 반복하는데요. 이걸 하도, 중도, 상도 작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사실상 나무 작업은 마무리된 겁니다. 도장도 그냥 평균치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저희가 보통 2주에서 3주를 잡아요. 하루 생산되는 우드 슬래브는 총 30장 정도. 온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던 우드 슬래브와는 형태가 좀 다른데요. 군데군데 구멍도 나 있고 모양의 굴곡이 많습니다. 구멍 난 곳을 작업자가 파내고 있습니다. 피죽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베껴내고 작업을 안 하면 나중에 여기 작업하는 데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 베껴내고 빼낼 거 빼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것들. 껍질하고 여기 빠질까 봐 걱정들 많이. 여기를 저희가 다 에폭시를 채워요. 그러면 나중에 샌딩을 하면 그냥 하나로 딱 똑같이 나오니까 전혀 그런 것부터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드 슬래브는 마지막 표면 코팅을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이 테이블은 에폭시 가공을 하려고 준비 중인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바닥 이곳저곳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뭐 때문에 붙이는 것일까요? 에폭시가 액체 상태예요. 그걸 여기다 부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쉽게 말하면 깨진 동의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지만 에폭시 작업을 액체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테이프로 확실히 막은 후 테이블을 굴려 본격적인 에폭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살릴 수도 있고 화려하고 세련돼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엔 에폭시 작업을 한 테이블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데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안 채워져요. 이런 조그만 것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만큼인데 안에는 이만큼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부어야 돼요. 조그만 것들도. 저희도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나무가 어떻게 있을지 몰라서. 정확한 비율에 맞춰 약품을 배합합니다. 에폭시들 큰 통이 주제고요. 저게 이제 조그만 통이 경화제예요. 에폭시마다 종류에 따라 시간 타임 붙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에폭시를 이렇게 조금 붓는 걸까요? 나중에 두껍게 한 번에 부어버리면 이런 빈틈들에서 기포가 생겨나올 수 있어요. 에폭시 자체끼리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많이 부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주변들이 이제 다 달라져요. 기포나 이런 게 훨씬 덜 생겨요. 다른 테이블로 가던 작업자가 옆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지금 이제 에폭시를 보시면 저희가 한 번 다시 채우긴 했는데 이게 깨져서 여기 홀이 생겨 이런 식으로 깨져요. 빨리 경화가 되면 얘네들이 열이 너무 세서 이게 깨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깨져버리면 그 위를 이제 다시 어둡게 덮어버리면 이걸 다시 빼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한 번 잘못돼서 다시 빼고 다시 하면 일주일이 소요가 되니까 차라리 하루가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여유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여기 안에 좀 덥지 않으세요? 네. 조금. 에폭시 항상 온도가 24, 27도 막 이렇게 맞아야 돼서 너무 추워도 안 좋고요. 너무너무 저게 너무 빨라져 버려요. 위에 발라놓으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무늬들이 더 잘 보여져서. 아직 완성 전인데도 테이블의 색과 느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오늘 초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은 내일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날 아침. 건조된 테이블에 작업자가 두 번째 에폭시를 붓는데요. 붓고 나서 에폭시 속에 나무 젓가락을 넣습니다. 깊이요. 이게 깨지거나 안에 기포가 막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경화가 빨리 돼버리면. 그런 거 이제 조절하려고 그 깊이 때문에 젓가락을 부과하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 동안 열 번 정도 나눠서 조금씩 평평하게 부어주는데요. 그래야 에폭시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차는 척추하는수록 아닐까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의 미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에폭시 작업의 정성입니다. 에폭시 작업을 한 테이블은 단순히 목재에 갈라진 틈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개성을 담아 섬세하고 화려한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엔 2, 30대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보통 에폭시의 건조는 2, 3일 정도 걸리는데요. 건조 작업이 끝나면 다시 표면에 연마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에폭시가 이제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좀 탁해지는데 고장을 하고 다시 마감을 하면 이렇게 다시 투명하게 살아납니다. 마지막 샌딩은 나무의 굴곡진 부분을 살려야 해서 꼭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표면에 우레탄까지 분사해주면 에폭시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구멍 나고 볼품없던 테이블이 확 바뀌었는데요. 처음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에폭시 작업을 거치니 장점으로 승화됐습니다. 다음 날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완성된 테이블에 배송이 있는 날입니다. 작업자들이 포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포장된 우드 슬래브를 차에 싣고 출발합니다. 100kg 가까이 되는 테이블을 운반하는 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넓은 건 아무래도 속이 좀 딱 맞으면 엘리베이 딱 맞으면 그냥 바로 올릴 수가 있는데 긴 것들은 이건 안 되면 틀어서 올려야 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칫 중심을 잘못 잡기라도 하면 테이블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리를 부착해 배송하면 대형 가구의 특성상 운반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편리성과 현장 상황에 맞춰 위치를 잡기 위해 다리는 현장에서 부착합니다. 거의 대부분 의자 위치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10cm 그리고 세팅을 했을 때 가장 예뻐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너무 바깥으로 나가서 보기가 싫어서. 드디어 완성된 테이블을 세워 자리를 잡습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데? 좋죠? 오랜 시간 작업자들이 땀 흘려 만든 우드 슬래브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연의 숨결을 실내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나무에 따뜻하고 은은한 느낌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원목을 처음 사용하니까 캠핑업인 것 같고 또 집에 오더라도 기분, 보는 순간 기분이 좋네요. 우선 이렇게 좀 묵직하니 집안 분위기도 좀 파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활용 용도도 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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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